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APR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봉에 파는 거 아닙니다 은봉에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지지구간이 사실상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지구간 어떻게 했어? 지지구간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뭐요? 의도적이다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어 누군가가 누군가가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이러한 물량들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받아가서 자전거래로 들어간 계좌를 한번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후에 밀린다 밀리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PR을 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APR이 잘 갔죠?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죠? 이 과정에 있어서 APR 미래의 가치가 뛰어나 나는 APR에 투자해야겠어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빠지더라도 와 추가 매수해야지 싸게 주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APR 가네? 더 갈 것 같은데 들어가 볼까? 물린 사람들은 죽어나겠죠 이런 쓰레기 종목 뭐냐?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빠져? 말이 돼?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주식을 샀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내가 가치적으로 이 종목을 샀다? 그러면 사실상 대응하실 필요 있나요? 길게 보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아마 저는 그런 분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피부 미용 좋대 APR 잘 간다 너 사봐 나 사볼게 거의 99%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샀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PR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분봉을 좀 확인을 했을 때 제가 확인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한테 이 40만 5천원 자리가 제가 왜 도대체 이 자리를 뚫으면 사야 되고 뚫지 못하면은 사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APR 구간은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아 3분 봉도 이제 안 보이네 4분 봉으로 봐야겠다 시간이 오래 지내면 APR 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APR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제가 말씀드린 이 40만 5천원 구간 여기가요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되는 구간이요 거래량 보이시죠? 큰 거래량에 꼬리가 닿았던 부분이고 두 번째 큰 거래량에 꼬리가 닿았던 부분이요 어디? 40만 5천원 구간이 제가 여러분이 차라리 매수하실 거면은 여기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갔다가 저항을 맞고 눌린 구간이란 말이야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상 제 밀릴 가능성은 이 구간이었어요 32만원 정도? 근데 제 예상보다 지금 조금 더 밀리긴 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주봉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어... 일단 여기 저항선, 그죠? 저항선이었고 주봉 확인해봤을 때 지지선이 일단 여기에 지지선이 있고요 위에 지지선도 꼬리 부분 지지선이 일단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일단 어쨌건 지지선으로 좀 어느정도 보이는 구간이죠 이 구간 자체가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요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 오면은 정리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 30만원 중반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몇 프로? 17%에서 20%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반등할 때 해체하자 자, 추세도 마찬가지요 상승하는 흐름에서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빠질 가능성 높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은봉 나올 때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왜? 은봉 나올 때는 모두가 뭐요? 모두가? 손조를 고민해요 그리고 양봉 나올 땐 뭐요? 모두가? 매수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봉이 나올 때 매도한다 그러면 남들과 똑같이 매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대신에 양봉이 나올 때 매도를 한다는 것은 남들이 탐욕에 쩔어서 매수할 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술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기술적 반등의 물량을 던지고 나오는 거죠 적절하게 분석을 하고 적절하게 어떻게 갖다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손조를 그냥 빠지고 있을 때 손조를 한다는 게 무슨 실력입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반등할 때 정리를 해야죠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단타가 아니잖아요 단기 스윙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APR 빠지는 이유 간단해요 계속해서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APR 미국 중심 성장 기대 계속 지켜볼 필요 있다 계속해서 뭐라고 나와요? APR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500억 영업의익은 3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15%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를 윗돌 점막 그죠? 뷰티 디바이스 사업의 해외 실적 성장세는 우수하나 국내 채널 신제품 효과가 예상보다 천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의익은 7100억과 1400억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에도 수출 중심 성장에서 성장을 기대하며 특히 미국 성장, 미국이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전망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내수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제가 화장품 관련주에서 누누이 2년, 3년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국 화장품 관련주는 배제해야 된다 중국에서 넣어놓고 카피를 잘 떠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거의 70%, 80% 효과까지 올라왔다 가격은 3분의 1 가격 뭘 쓰겠냐? 이거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LG 생건이나 아몰 A 쪽은 보지 말고 미국이나 유럽 쪽을 공략하는 화장품 회사나 피부 미용기기 회사를 봐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선크림 회사인데 계속해서 해외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요 주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어요 자 APR은 제가 여기서 이 해외 매출 성장 가능성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투자 조합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타 법인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좀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날짜를 좀 보셔야 돼요 3월 12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20일 계속해서 APR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올릴 확률이 높은 이유 보호 예수 180만 주가 주가를 올릴 이유 매사점 나왔다 3월 27일, 4월 27일 중점으로 주가 올라갈 것이다 APR 3월 초부터 영상을 찍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쵸? 3월 초부터 주가 얼마였어요? 주가? 봐봐요 이 구간 얼마였어요? 25만원이었잖아요 제가 올라갔을 때 영상을 안 찍은 이유는 간단해요 올라갔으니까 올라간다 했잖아요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찍는 거예요 근데 봐봐 눌렸잖아 뭐요? 그 찍는 거예요 왜? 규율적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라고 일부 물량 그러니까 규율적 반등 후에 박스권 그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적 모멘텀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규율적 반등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그냥 단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관점이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물량 덜어내는 게 맞죠 비중이 크면 장기 투자라고 하면 걱정 없는 거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로 들어가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 규율적 반등 나오면 정리하셔라 그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평단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두리비공술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30만원 중반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평단 제가 확실하게 좀 들어서 확실하게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 010-920-16329로 APR APR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무료로 말씀드릴 테니까 APR 지금 구간 제일 중요해요 계속해서 빠지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빠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빠지는데 가만히 있잖아 그냥 물탈 돈도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잖아 올라오면 뭐 할 거야 올라오면? 여러분 100%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아 이제 올라오나 보다 이딴 짓 하시면 안 돼요 올라왔을 때가 뭐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정리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뭐 APR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 성장성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APR 보고서까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APR의 가장 강한 강점은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홈뷰티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홈뷰티 시장 자 홈뷰티 이게 왜 도대체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까요? 고민해보셨나요? 왜 홈뷰티가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까요? 음 이런 부분들 자 미국은요 애초에 생활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차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서비스직이 많기 때문에 쉽게 쉬면은 쉽게 쉴 수 있죠 근데 이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피부과를 직접 가서 웬만한 시골이나 이런 데는 피부과가 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아예 보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비쌀 거야 그냥 엄청 비쌀 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홈뷰티 제품이 50만원 40만원이다 미국인들은 어 개꿀이네 무조건 사야지 그리고 내가 피부과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이걸 썼는데 효과가 있어 입소문 타져 퍼진다 엄청난 폭발적 성장할 수가 있어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그게 APR이 좋은 선대고요 이 홈뷰티 시장 자체가 커지면은 계속해서 피부과를 못 가는 사람들이 살 거란 말이야 한번 써본 사람이 다음 신제품 다음에 또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홈뷰티 시장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먹힌다라는 거예요 땅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좀 알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 부분도 있어요 왜 도대체 갑자기 미국인들이 피부, 화장품 이런 걸 갑자기 왜 쓸까? 왜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 저는 이 모든 중심은요 사실상 비만 치료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 치료제 살을 빼니까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잘생기지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이 화장품과 뭐요? 화장품과 바로 뷰티 쪽 성장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또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APR은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한 목적이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투기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뭐해야 된다? 좋은 회사든 뭐든 반등할 때 비중 축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거에는 피부 미용 이쪽에는 피부 미용 화장품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팔리면서 미국인들의 체중을 감소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히든 종목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뒤쪽에 넣어드리는 건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지금 구간 APR 물려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APR이라고 세 글자 위에 번호로 010-920-163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남겨주시면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런 부분 플러스 그 다음 어떤 종목? 히든 종목, 비만 치료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APR 무조건 남기셔서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 종목 이게 뭐냐면요 자, 바로 이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6개월에 1억 만들기라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제가 다섯 배 만들어드린다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뭐한다?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거다 종목을 추천드리고 종목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을 왜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되며 매수의 항상 이유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매수하고 왜 매도를 해야 되고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며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러한 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손절도 못하고 저는 그냥 제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요 배울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배우셔도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4층에 주의하시고요 소액 참여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차피 1억 만든다는 게 종목을 찾는 법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차트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자 200만까지 받을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7월까지 받겠습니다 자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드릴 거니까 010-9201-6329 자 이쪽 번호로 히든 참여 4글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지금 하나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 이거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제가 많은 종목을 드렸고 기존에 있던 거를 공개를 드렸어요 주가 또 올랐기 때문에 대봉 LS도 계속 말씀드린 구간이죠 8,000원 9,000원 만원대 정확히는 9,000원 만원대죠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드디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비만 치료제 매집주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요 국내 최초 증권사 집중투자 매집주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금융투자 있잖아요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금융투자 그쪽에서 많이들 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융투자 쪽에서 투자한다는 자체가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투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집중 매수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매 동향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융투자라고 하면은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를 좀 하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터뜨려오면서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밥그레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차트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치료제 관련 주들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10, 920, 1, 63, 2, 9 자,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요것도 관련돼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만치료제 관련 주는 제가 누구보다 많이 보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비만치료제 관련 주 꼭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보자 대봉LS 말씀을 드렸어요 대봉LS랑 대화제약 말씀을 드렸고 대봉은 갔죠 대화 아직 안 가요 대화 한번 지켜보세요 가나 안 가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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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